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는 물체를 가지고 스케치를 해볼건데요. 집안에 뭐 간단하게 그릇게 없나 찾다가 발견한거에요. 학교 후배가 벼룩시장 구경가자고 해서 우연히 발견한 장난감인데 그렇다고 제가 오타쿠는 아니고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. 일단 그리는 재료는 다양한데 저는 뭐 연필도 있고 펜도 있는데 저는 오늘 펜으로 한번 그려볼께요. 자 다시 정물을 올려놓고 일단 스케치를 시작해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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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